그치만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암 환자 중에 가장 어린 환자는 6개월 짜리 암 환자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설치님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얼굴이 함께 하고 있죠. 제가 이 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한테도 잘 알려드리는 시간. 우리나라 수의학에서 암과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수의사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임윤지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암 치료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 암 전문 수의사 임윤지라고 합니다. 뭐 VIP 동물병원도 제 덕을 좀 보는 것 같지만 저도 VIP 동물병원 덕을 많이 보는 게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찍었던 김종인 원장님과의 쓸개골탈구 관련된 거 그리고 최이돈 원장님과 건강검진 이런 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원장님과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우선 저도 보호자로서 가장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게 암이고요. 사실 예전에는 15살까지 살면 잘 살았다고 했지만 요즘 아이들 20살까지 사는 경우가 그럼요. 그럼요. 제가 만나는 환자들의 보통 평균 연령이 15살입니다. 수의학이 발전되면서 그리고 보호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치료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랑 똑같이 맞아요 맞아요. 수명이 엄청 길어졌죠. 요즘 워낙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는 노경이나 노령 고양이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암을 만날 수 있는 나이까지 잘 케어해 주셔서 결국은 만나게 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게 저희 놀로스케어에 VIP동물병원이 있잖아요. VIP동물병원 2층에 우리 임윤지 원장님이 오셔서 암만 전문으로 보는 암센터가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동물의 암센터? 몇 년 전만 해도 동물들도 암에 걸려요? 맞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암센터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암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떤 환자들을 좀 돌보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암센터라고 해서 오는 환자가 엄청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보는 환자들은 뭐가 있어요 해서 오는 환자들이죠. 피부든 뭐든 몸속에든 혹이 있어요 해서 오는 환자들이 1차적으로 만나게 되는 환자들이고 두 번째로 많은 환자들은 식욕이 떨어졌어요. 체중이 감소했어요. 근데 원인을 못 찾겠어요. 이런 피특이적인 증상들의 환자 겉으로 보기에는 딱 병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런 환자들이 주로 제가 만나는 환자들이고요. 드물게는 희귀질환 이런 환자들도 만나고는 있습니다. 암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네. 저희 얘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반려견들의 암 무조건 나이가 들어야지만 생기는 것이다. 보호자분들 오시면 암이 왜 생겼나요 이런 거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보호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보호자분이 뭔가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수백에서 수천 개씩 고장난 세포들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포들이 면역력이 건강한 젊은 시절에는 다 청소가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고장나는 세포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 거기가 청소되지 못한 세포들이 일부 남아서 종양화로 변한다는 게 요즘 견해거든요. 되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령견이 더 많을 수는 있어요. 종양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암 환자 중에 가장 어린 환자는 6개월짜리 암 환자도 있었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암은 아닐 거야 이거는 아니지만 비교적 나이가 많을수록 더 걸릴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항암하면 위험하다. 그런 얘기 정말 저도 많이 듣는데요. 사람 항암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신 가족분들이 오히려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람을 항암을 하면 굉장히 힘든 모습들을 많이 겪으신다고 알고 계시고 우리 애기는 저렇게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항암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동물 환자의 항암제 투여 용량과 사람의 투여 용량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 목적 자체가 동물 환자들의 항암 치료 목적은 우리가 이제 QOL이라고 얘기하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으면 좋고 기간이 늘어나진 않더라도 유지 내지는 향상시켜 보자. 이게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치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해가 지금 딱 된 게 사람의 경우에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그러다 보면 항암제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다른 세포들도 멀쩡한 세포들도 죽으니까 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강아지들의 항암의 목표는 생면 영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QOL, QOL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작용 같은 게 적은 경우가 많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이 이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암이래. 뭐 치료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얘 편하게 갈 수 있게 그냥 둬야 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암환자의 마지막을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암환자가 다른 치료를 안 받고 맛있는 거 먹다가 잘 떠날 수 있겠지? 이런 상상을 하시죠. 저는 안 하죠. 수의사니까. 제 첫 안락사를 아직 잊지 못해요. 인턴 할 때인데 유방암이 폐로전이 된 아이였는데 너무 상태도 안 좋은데 너무 아파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본 아이들 중에 제일 불쌍해 보였어요. 숨도 잘 못 쉬죠. 당연히 막. 보호자랑 상담해서 안락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절대로 이게 암환자를 그냥 두면 편히 간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암환자가 아직 밥을 먹고 활력이 좋아 보이고 퍼포먼스가 좋은 상태라면 치료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이고요. 그 삶의 질을 유지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밥을 못 먹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더더욱 수의사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단계입니다. 괴롭지 않게 하려면. 사실 암환자의 마지막 모습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 패턴이 어떠냐면 암환자들이 마지막에 식욕이 없고 잘 안 먹고 하니까 맛있는 것들을 자꾸 주시기 시작해요. 고기나 기름진 거 소화도 안 되는 상태고 모든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고지방 고단백의 음식을 안 먹다가 굶다가 갑자기 먹고 나서 배탈이 나죠. 근데 모든 장기들이 염증 상태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렸을 때면 하루 이틀이면 나았을 장염이 심해지면서 최장념도 생기고 폐렴도 생기고 폐혈증이라는 상태까지 진행이 되면서 떠나게 되는 패턴 제일 많은 패턴이에요. 50-60%의 환자들은 이렇게 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이에 의한 증상으로 호흡곤란이나 발작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안락사를 고려해야 되는 환자들 세 번째는 그냥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 의한 암 말고 다른 질병이나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는 얘들이 기력이 없으니까 보호자분들 이렇게 안고 이동을 하시다가 낙상! 잘 치료받고 컨디션 엄청 좋은데 아빠 보고 좋아서 가려고 이러다가 낙상! 이런 경우들이 정말 있어요. 여기서도 균형을 잡고 있는 건데 맞아요. 자기들 마음은 맞아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안 움직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세 가지 패턴이 가장 흔한 패턴이어서 그 중에 어떤 것도 편안하게 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마지막 모습은 잘 없는 것 같고요. 결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얘를 더 살게 해서 내 자기 만족 내 욕심 때문에 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에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동물 암 환자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서 정말 느끼는 거는 내가 저 아이의 모습이라면 난 저렇게 의연하게 담담하게 내 질병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모습인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오늘 하루 행복하고 오늘 하루 통증이 없고 오늘 하루 가족분들이 사랑을 주시면 그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강아지들한테 꼭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는 현재를 산다. 정말로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사는데 이 현재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는 게 얘네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이니까요. 이런 오해가 있는지 몰랐어요. FNA Fine Needle Aspiration이라고 하잖아요. 세포검사라고 이제 교자분들께 설명을 드리죠. 어떤 검사 방법이냐면 피부나 이런 데에 종양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원래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은 이걸 떼서 조직검사를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이걸 하기 좀 부담스럽고 대부분 또 이게 마취나 이게 좀 필요하니까 얇은 바늘 같은 거를 넣어서 뽑아낸 다음에 그 내용물을 현미경으로 보는 게 Fine Needle Aspiration FNA가 되는데 이걸 하면 암이 악화된다는 소문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하다가 이게 암이 전이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건가? 뭔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유언비어난 누머가 돌기 시작했을까라는 걸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세 가지 정도의 상황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물 암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볼 수 있고 제일 잘 찾기 쉬운 림프종양이라는 게 있는데요. 채 표면에서 림프절들이 만져지거든요. 맞아요. 처음 발견했을 때는 분명히 한 개가 커졌는데 둘째 날 보면 하나가 더 생겨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림프절들이 하나씩 하나씩 커져가거든요. 그 어느 순간에 원장님께서 이제 여기 FNA를 하셨겠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뒷다리에도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 FNA를 해서 여러 개가 생긴 게 아니냐 오해를 하셨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보호자님들이 그러신 경우들이 있죠. 이게 항상 뭘 하고 나서 생기면 이 인과관계를 바로 연결시켜 버리시는 또 두 번째는 비만세포종양이라고 하는 피부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종양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FNA를 하고 나면 뻘겋게 부어오르거나 가려워하면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눈으로는 사실 구별이 어려운 종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검사를 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비만세포종양입니다 설명을 드리고 부어오르는 게 가라앉도록 처치를 해드리는데 보호자분들이 봤을 때는 요만했던 게 요만해졌어 이렇게 되니까 이게 혹시 FNA를 하고 나면 나빠진다 라는 루머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수의사 선생님들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방광의 종양이 있을 때 소변을 뽑거나 거기를 세침흡인을 하게 되면 전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오해가 하나가 있어요. 방광을 FNA 했는데 폐전이가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방광을 FNA 할 때 피부를 바늘이 뚫고 들어가서 방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늘이 나올 때 바늘이 들어간 자리를 따라서 암세포가 딸려 나오면서 그 부위에 전의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논문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 선생님들의 의도는 그 설명을 하셨을 건데 보호자분들은 전의가 됩니다만 이렇게 기억이 되셔가지고 이걸 하면 폐전이가 됩니다 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전문가들의 고충인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가 더 빨리 퍼져 확률이 훨씬 적은데 사람들이 위험해!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빨리 퍼져서 저도 행동을 하는데 제가 그걸 이제 엎어가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든 거죠. 목표를 저 죽을 때까지로 삼았어요. 그 부분은 저하고 똑같으신데요? 같이 죽겠네. 나 죽기 전에는 좀 바꿔보자. 제가 정말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우리 13살 버블이가 종양이 생겨있으면 어떡하지? 작년에는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올해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거 같아요. 암 조기 발견을 위한 팁 일단 그 다음 중요한 거 3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암이 발견되는 가장 쉬운 경로가 몸에서 만져서 만져지는 거잖아요. 1cm가 넘기 시작하면 체크를 꼭 받아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똑같이 먹는데도 체중의 10% 이상 빠지거나 왠지 기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마지막으로는 예전에는 잘 회복이 됐는데 잘 회복이 되지 않는 뭔가 염증이 반복될 때 예를 들어 이제 제일 흔하게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장염. 뭐 잘못 먹으면 곧잘 설사하곤 했는데 요즘엔 그게 좀 잦아졌어요. 비염. 예전에도 콧물 잘 나고 그랬었는데 약 먹으면 나는데 요즘엔 안 나아요. 방광염. 예전에도 방광염증이 좀 잘 생기곤 했는데 요즘엔 약을 먹어도 계속 그래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플러스 출혈이 같이 생겨요. 어렸을 때처럼 생각하고 자꾸 약만 받아 먹이시고 이러시다가 너무 시기를 놓쳐서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안 보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만약에 암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앞서서 암으로 진단이 되었다에 대한 정의를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종양과 암도 좀 구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게 혹이 있어요. 가 암입니다. 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환자들 중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혹이 있대요. CT를 찍었더니 혹이 있대요.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 하신 것도 아주 좋은데 문제는 이 혹이 양성일 수도 있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암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설명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종양이라는 게 있으면 혹 같은 걸 우리가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양성종양 그리고 악성종양 악성종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의를 하는 암 네. 양성종양은 혹처럼 커지지만 전의는 하지 않는 다만 양성종양도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문제가 있죠. 뇌종양, 척추동양 전의는 안 되지만 조직을 눌러버리니까 양성종양이라고 무조건 냅둬도 됩니다는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암이고 전의를 일으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암이 진단되었다는 키포인트는 혹이 있다가 아니라 이 혹을 검사를 해봤더니 전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세포가 보이더라 또는 조직이 보이더라 여기가 암 진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암이라고 진단이 되었다면 이제 몇 기암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기암, 2기암은 크기의 차이일 뿐 전의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어쩌면 완치가 가능할지도 모른 그런 암의 단계이고 3기암이라고 하면 최소한 림프절의 전의는 일어나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사실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인 경우고 림프절로 전의가 되면 결국에 다른 쪽으로 되게 빠르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폐나 림프절에 암이 전의가 돼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완치를 할 수는 없는 단계가 아닐까 라고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치료 목적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애기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외에 앞서서 확인을 해 두셔야만 좋겠는 게 이 환자가 그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앓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다면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아 이런 증상은 내가 케어해줄 수 있어 이런 증상이면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지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호자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일단 큰 숨 한번 쉬시고 신발끈 한번 꽉 묶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묵묵히 뛰어갑시다. 다시는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는 질환과 함께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과들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수의사는 이과인데요. 모르고 닥치면 되게 슬프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맞아요.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 그게 이 증상이구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임윤지 원장님과 함께 반려동물들의 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너무 저 혼자 사심 채우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노령견을 키우시거나 암 진단이나 걱정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영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제가 궁금한 걸 다 여쭤봤는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댓글이 좀 달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또 아 그럼요. 영상 촬영을 부탁을 드려도 좋죠. 저도 오늘 소원장님하고 처음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역시 맞는 코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느꼈습니다. 저희 이런 자리를 빌어서 암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이런 게 가능한 건가 이런 걸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구멍이 생겼다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편하게 얘기 나누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민지 원장님이랑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수의사라는 직업은 행동을 하든 암을 하든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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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